속보입니다.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후쿠오카 등 일본 서남부 지역에 4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하천이 범람하고 산사태가 잇따르면서 4명이 숨졌고 도로가 끊겨 주민 수백 명이 고립되기도 했으며 비는 11월 화요일 오전부터는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도 간간히 규슈 전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후쿠오카현 소에다마치의 24시간 동안 강수량은 423mm를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4명이 숨지고 10명 정도가 연락이 끊겨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폭우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규슈 북부와 주거쿠 지방을 강타한 폭우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야마구치현과 오이타현에서는 재방이 붕괴하는 등 여러 하천이 범람했습니다. 5시간 넘게 선상강수대가 잇따라 발생한 후쿠오카현 구르메시에서는 주택 7채가 토성류에 휘말려 5명은 소방대에 구출되었지만 1명은 실종된 상황입니다. 후쿠오카현 구르메시 다슈마루초에서는 토성류가 발생, 토사가 가옥으로 유입되어 한때 주민 여러 명과 연락이 되지 않았으며 현재까지도 1명은 실종 상태입니다. 어제 10일 월요일 오전 내내 탕류가 유입된 다슈마루초는 산에서 토사가 유입된 것으로 보이며 마을의 경치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호우 특별경보가 발표된 후쿠오카 다슈마루초 주변의 인하산에서는 20회 시간 강우량이 400mm를 넘어 관측 사상 최고 수위의 비가 왔습니다. 후쿠오카 다슈마루초는 오전부터 하천이 범람하여 마을로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후쿠오카 다슈마루초를 흐르는 거세가와강은 오전 내내 다리 난강까지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평소 수위와 비교하면 금세 올라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강에서 넘친 탕류는 마을로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도초에서 떠내려간 차들이 시내 곳곳에 즐비한 상황입니다. 평소 마을은 논밭과 오래된 주택이 즐비한 거리였지만 토사가 흘러들어 사람들이 살고 있던 마을의 모습은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또한 피난처가 되어 있던 초등학교도 1층이 침수되어 있습니다. 촬영을 한 기자에 의하면 초등학교 1층은 침수돼 물에 잠겨 있었고 아래 중요한 짐들은 선생님들이 위로 옮기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후쿠오카에서는 이미 인명피해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후쿠오카시 소에다초에서는 주택에 토사가 흘러들어 여성 한 명이 사망하였습니다. 규슈 북부에서는 이틀 전인 10월 9일 일요일부터 선상강수대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후쿠오카, 오이타의 호우특별경보를 발령하였습니다. 기상청의 이야기를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호우특별경보는 기상청이 발표하는 방제기상정보 중 가장 위기감이 높은 것이니 반드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날짜가 바뀐 이후부터 후쿠오카의 하늘은 이상한 상황이었습니다. 후쿠오카 공항의 카메라에는 번개가 차례차례 빛납니다. 새벽 1시가 넘은 무렵부터 비도 몰아칩니다. 때를 같이하여 토사재해의 경계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번화가에도 그 영향은 미치고 있었습니다. 천둥소리를 잠재울 정도의 호우가 후쿠오카 시가지에 내리치고 있으며 빗물은 그야말로 양동이를 뒤집어서 물을 뿌리는 것처럼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번개와 돌풍도 함께 오면서 최악의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선상강수대는 어제 10일 월요일 오전 3시 넘어서 발표되었습니다.